강원도 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28개월 연속 전국 수준을 웃돌았습니다.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20조 3,647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.9% 증가하면서 2017년 1월 이후 전국 증가율을 28개월 연속 상회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과 생계자금, 농가의 영농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